출발! 3, 2, 3, 4, 4, 5, 6, 6, 6, 6, 7, 7, 8, 9, 10, 9, 10, 9, 10, 10. 하나, 둘, 인형처럼 더워 아 나 이따가 남편 만나야 되는데 아 더워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네 아 저 때 일본 암튼 암튼 공항으로 갈 거예요 제가 오빠를 보러 그.. 근데 그냥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거 봤어요?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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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은 어떻냐고요 도안을 주기 씨라는 마음에서 근데.. 씨도 얼마나 좋나? 씨? 빵! 피다 매니저 오빠가 사주신대요 어? 진짜로? 진짜? 일단 오빠가 보자마자 어? 수영이다 할 수 있는.. 있을 만한.. 안녕 오빠? 오빠가 없는 한 달 동안 너무.. 외롭고.. 클로저 하고 싶어 아! 진짜 언니! 왜? 너무 예쁜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요 나는.. 오빠가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너무 귀엽다 음.. 야 너무 억울하더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겠니? 팔짱 티켓을 열심이들 만들어서 오빠를 마중 나갈거야 반갑겠지? 그치? 손발이 어쩜 줄 몰라 하고 있구나 그래, 그때 보자 보고 싶었다고 오늘은 내가 오빠의 비타민 마지막 한마디 사랑해 아니야 아니 아직 안 그래도 사랑해는 아직 아니야 내 동생이 오빠한테 할말이 있대 할말을 모르는데 저희 언니가 맨날 숙소에서 엄청 자랑하고 유튜브 선배님들 동영상 못 틀어주면서 괜찮아 됐어 배달이 왔습니다 진짜? 진짜로? 이거 찍어야 돼 진짜요? 지금 이 순간은 친구를 영접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 마음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뵐게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내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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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 성재 육성재 씨예요 수영아 안녕 나 한국이다 여기 왔다 여기는 왔는데 넌 지금 나를 마중 나온다고 들었겠지만 나는 이미 너의 연습실에 다가가고 있단다 레드벨벳이 또 컴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오빠가 또 준비를 열심히 했어 기대해 수영아 곧 찾아갈게 밖에 비가 오니까 약간 리얼리티를 살려서 비를 맞고 와야겠다 어머나 야 어우 치밀한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거 오빠가 사준 거야 계산은 누가 사준 거예요? 우리 매일 계산 누가 아니요 아 그럼 이제 밖에서 다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달아야 얘기에 웃긴다고 하하하하 아니 근데 지금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뭉치로 붙였어 하하하 괜찮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 너무 편이라서 아 잠시만 누구였어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하하하 잠깐만 뭐라고? 어 잠깐만요 미쳤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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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한번 벗어보시죠 다 사ектив від Oberdie 미리 벗으신 거 아니죠 general 정말 좋아한다 아 머리가... 머리가... 언니 맞는 거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하니까 저에게 아니 그게 펜치를 하면... клад데odont 나 진짜 이런 거 못하겠어! 나 진짜 못하겠어! 알았다! 이제 알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한번 안나게 들어가자.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와 진짜 못하겠어. 1차 취재! 오! 안녕하세요. 와 일본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나 완전 서프리즈로 하는데 아니... 왜... 우와... 나 진짜 신기해! 우와! 경기화의 성공! 꿈에도 몰랐어요. 언제 그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멤버들이 이제 그 배달원님한테 가서 설마 설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마 했는데 제가 준비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솔직히 좀 아니길 바랐어요. 그럼 일본에서 언제 왔어? 나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온 거야. 지금 이렇게 딱 선거워진 것 같아요. 막... 갈 수가 없어. 벌써 우리랑 떨어져서... 와... 안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와 되게... 아! 엄청 엄청 큰 닭 챙겨줬어! 아니 오빠가 잠깐... 이거 가슴색게 안 먹는 거 아니야. 언니 저도 엄청 큰 거 골라둬요. 하하하하... 스탠넷...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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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가 아까... 조이가 일단 한 번 보여드릴게요. 하하하하... 아! 아! 잠시만요! 아 뭐야! 왜? 아니! 공개를 해야지! 한 번 보여드려야지! 어떻게 얘기해? 우리도 노력인데! 오빠 근데 내가 원래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 어, 맞지. 그런 거 봐도 아무것도 안지, 이제? 아, 나 인사력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나 지금 12북을 낼 수 있어! 나 12북을 낼 수 있어! 아, 나 이렇게 참 못해! 하하하하... 원래 생각한 거였어요. 러브 액슈얼리에 나왔거든요. 스케치북 이벤트... 내가... 아, 목이 메인하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그런 거 잘해야지. 그냥 뭔데 상황들이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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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커팅 뒤에 한 번... 저기, 저, 이제 나오신 거지. 이제 나오시는 거잖아, 짐을 끌고. 아, 작동했네, 오늘 진짜. 작동했어. 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하, 숨을 잃는 거 같아, 진짜. 일단 치장을 해야지. 우리 팬, 우리 팬! 비투비 팬! 아, 오빠! 나는, 나는, 나는 기색, 기색, 기색. 나 기색, 기색. 나 기색, 기색. 나 기색, 기색. 아, 우리 언니들의 신났어. 안녕, 안녕, 안녕. 어, 뭐야! 왔어요, 띠아. 아, 왜? 우와, 뭐야. 진짜. 제가... 오늘 못 하겠어요, 언니. 왔어, 왔어, 왔어. 아니, 언니들이죠. 뭐해, 지금. 우선아, 우리들이 안 걸고 있을게. 아, 나 진짜 오늘 어떡해. 수영아. 응? 엘하잇.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와락 한 게 있어요. 어, 이게 와락. 호텔 터지네요, 오늘. 오, 뭔가 남자다. 되게 멋있다, 방금.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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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너덜너덜해졌어. 수영아. 아, 아이구야. 충만 먹어서 폭식둥이가 오셨어. 진짜 쑥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심장은 막 벌렁벌렁 뛰고 있고. 그래. 진짜. 그때부터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들었거든요. 좋은 소식. 컴백하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안무를 좀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걸그룹 댄스를 하시는? 그럼 한 번 배워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레드벨벳의 신곡 춤. 오빠가 컴백했을 때 저한테 노래를 처음으로 들려줬었단 말이에요.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애청자들. 버스 안에서 들려줬지. 그래서 오빠 한 번 배워보자. 노래 발표하면 돼. 아, 진짜로요? 이거 배워? 1절 파트. 1, 2, 3, 4, 1. 그분의 킹. 1년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하지. 하하하. 이걸 제가 배운다고? 너무 어려운데? 아니, 안 어려워. 천천히 알려줄게. 내가 치마 못 쳐, 수영아. 거의 안무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굉장한 노력사야. 내가 우리 몸이 좀 빨리 아프게. 아니, 이상해. 그렇게 막 당겨? 내려놓으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놓을까? 내가 그러면 이상하다. 닭 같아. 아니, 이게. 이게 약간 스웩이 있어야 돼요. 아, 스웩. 약간. 어, 오늘 7이팩트 쓰고 오셨는데, 약간. 6, 스웩. 예. 6, 스웩. 아빠 진짜 못하겠네. 왜 이렇게 못하겠어요? 시작. 하나. 따, 따. 네. 맞아요, 맞아요. 방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쭈어? 네, 맞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 오,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 그러지 말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빨리 배우는데? 오빠 댄스 가수잖아. 나 댄스 가수야. 시작. 자, 마네킹 이념처럼 어, 나 대형도 맞췄어 잘한다 금방 보여요, 왜 이렇게 보여요? 아,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컴백하면 어디서든지 리는 꼭 이거 나오면 꼭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감사해요 치킨도!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치킨도구 사올게요 어차피 회사도 여기 밥 옆인데 뭐 맞아, 맞아, 맞아 좋았구나 지금 막 뿌듯해, 막 이런 소리가 아, 역시 남편이야 아, 남편이야 괜찮죠? 방송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아, 나도 모르겠다 어색해 죽겠다, 아직도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 즐거웠습니다